20일 영어 습관 11일차 실전 응용 훈련 같이 해보죠. 첫 번째 문장, 내가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 뭐 하려고 하다, try to 하고 뒤에 동사 쓰면 되고 이런 문장 배웠어요. When did I try to give you money? 그쵸?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돈을 주려고 하다니까 try to give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내가 그녀를 구하려고 했어. I try to save her. 이렇게 일단 나와야 될 거 같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I try to save her 하고 but 너무 늦었어. 자, 여기에 주어가 안 보이네요. 잘 찾아야죠. 뭐예요? E시죠? It was too late. 이렇게. I try to save her but it was too late.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I tried to save her but it was too late. I tried to save her but it was too late. 자, 이렇게 한번 덩어리 만들어 보세요. I tried to save her but it was too late.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발음하면 언갱도 잘 만들어질 거 같거든요. I tried to save her but it was too late. 난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했어. 힌트가 I said everything으로 시작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장 배웠어요. That's all I'm asking for. 자, 여기서 I'm asking for의 역할은 뭐예요? 얘들이 어떻게 보면 주어, 동사로서 하나의 문장을 이룰 수 있는 애들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형용사 역할처럼 앞에 있는 all,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부야. That's all. 근데 어떤 전부? I'm asking for. 내가 ask for. 요구하다죠. 내가 요구하는 전부야. 그래서 문장은 누구누구가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는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꾸밈 받는 대상이 나와야 돼요. 전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 되는데 나와있네요. I said. 자, 이렇게까지 하고 everything, 모든 것을 꾸며주는 말을 everything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말고 동사로 바꿔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해야 하는 것.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 하는 것. 근데 요것이 요 다랑 합쳐지면서 모든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I said everything 하고 everything 꾸며주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해야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I. 그 다음에 말하다 say인데, 그 앞에 말해야 한대요. 그래서 have to say. I said everything I have to say. I said everything I have to say. 요렇게 한번 끝나볼까요? I said everything I have to say. 시작. I said everything I have to say. I said everything I have to say. I said everything I have to say. 너 왜 약 못 먹어? 약 먹다는 take pills이죠. pills 자리에다가 뭐 medicin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배웠던 문장 중에서 어떤 걸 활용해 보는 거냐면, Can't you just do it yourself? 이렇게. 그래서 너 못하니? Can't you? 이렇게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 그거 혼자 못해? Can't you just do it yourself? 그러면 너 약 못 먹어? Can't you? Can't you take pills?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 약 못 먹어? 라는 뜻인 거고, 왜 약 못 먹으니까, 앞에 why 까지 써야겠죠? Why can't you take pills? 이렇게 들어볼까요? Why can't you take pills? Why can't you take pills? 제가 발음할 때는 can't you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상에선 그냥 can you, 그래서 can you든 can't you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what can you, what can't you 괜찮고요. why는 그냥 와 정도로 힘줘서 강하게. what, what can you, what can you 이렇게. 그 다음에 take pills, what can you take pills? Why can't you take pills? Why can't you take pills? 4번, 그거 네가 자초한 거야. 자, 이거는 우리식 표현이고요. 영어식으로 바꾸면, 네가 그것을 요구했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요구했어 라는 말을 우리식에 맞게끔 의역을 하는 게, 그거 네가 자초한 거야 라는 문장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요구하다 또 나왔네. ask for, 그쵸? 그래서 좀 전에 that's all I'm asking for 라는 문장이 있었고 또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If you want more coffee, ask for it. 네가 커피를 더 원하면 요구해, ask for it. 그쵸? 그러면 그거 네가 자초한 거야. 영어식으로 그냥 그대로, you asked, 시즌은 뭐죠? 과거예요, 그쵸? you asked for it.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좀 굉장히 어려워보이는 말을 쉽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asked 보다는요, ask, 해보세요. ask 하고, asked, asked, you asked for it. 이런 식으로 발음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asked for it. You asked for it. 네가 자초한 거야, 뭐 자업자득이야. 이런 정도의 상황에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5번. mark가 그것을 한 시간 전에 요구했어. 요구하다 ask for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mark가 주어가 되겠고, 그쵸? 동사가 asked for. 뭘 요구한 거? it. 그것을 요구한 거. 한 시간 전에 an hour ago. 이렇게. mark asked for it an hour ago. 자, 한번 들어볼까요? Mark asked for it an hour ago. Mark asked for it an hour ago. 자, 발음 상에서 어떤 단어가 거의 안 들렸을까요? on이 거의 안 들렸어요. 기본적으로 관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발음할 때는요. 얘는 거의 은 정도만 발음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for it an,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너무 은이 안 살게, ask 할 때 에 정도가 좀 살면 좋거든요. mark asked for it an hour ago. Mark asked for it an hour ago. Mark asked for it an hour ago. 자, 6번. 너 차에 칠 수도 있어. 이런 문장 배웠어요. She was hit by a car. 그쵸? 그래서 일단 hit, 이 단어는 치다 고. was hit 이렇게 하면 치였다. 그쵸? 수동태가 된 거죠. 그리고 시제가 과거인 거고. 그리고 행위를 한 건 by 수 그 뒤에다가 쓰죠. 그리고 주어는 그 행위를 당한 거고. 그쵸? 자, 그러면 너 차에 칠 수도 있어. 일단 you 구요. 뭐 할 수도 있다라고 할 때는 can. you can be hit by a car.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you can be hit by a car. 너 차에 칠 수도 있어. can 대신에 could 쓸 수도 있거든요. 의미상으로 따져봤을 때 can의 과거가 could이 아니에요.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can은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얘는 가능성이 좀 낮은 거고. 그래서 가정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제상으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어떤 시제 일치시키는 상황에. 앞에가 과거야 그럼 뒤에도 과거를 써야 돼. 그때 이제 can을 쓰는 상황이면 can 대신 could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시제상으로만 따졌을 때는 can의 과거는 could이 될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냥 둘 다 할 수 있다고. 그 어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you could be hit by a bus. you could be hit by a bus. 자 영상에서는 you could be hit by a bus, by a car 하지 않고 bus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could을 썼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무단흥단을 해. 그러면 차에 치일 가능성이 어떤 거예요? 좀 더 높죠. 그러면 can 쓸 수 있는 거예요. you can be hit by a car.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당장 내일 차에 치일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때 could이 조금은 더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원한다면 그것들은 네 거야. 자 네 거. you라는 단어를 yours로 만들어 주면 너의 것. 소유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들은 네 거부터 해볼까요? they are yours. 하고 if you want. 자 한국말에서 그냥 원한다면 까지만 되어 있지만 영어는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가 많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want them 해야죠. 앞에 they 요거. 그쵸? 그것들은 네 거야. 네가 그것들을 원한다면. they're yours if you want them.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they're yours if you want them.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if부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발음할 때 they are 이렇게 또박또박 하기보다는 그냥 they're yours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they 정도만 해도 되고요. 혹은 they're 정도만 하셔도 돼요. they are 대신에 그래서 they're yours. if you까지 가보세요. they're yours if you. want them 이렇게. they're yours if you want them. they're yours if you want them. 8번 왜 망설이니? 망설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hesitate. 그쵸? why do I have to wear this?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조금만 바꿔서 why do I 말고 why do you 할 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hesitate. 마지막에 한 단어만 더. why do you hesitate? 이렇게. 자 do you는 발음을 그냥 do 정도로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why do you? why do you? why do you hesitate? 들어보세요. why do you hesitate? why do you hesitate? why do I를 why do I로 발음 연습 많이 했어요. why do I have to wear this? 그러면 why do you도 위에 것처럼 한다면 why do you 라고 할 수도 있겠죠. why do you hesitate? why do you hesitate? 나 여기 왜 데려왔어? 또 why로 시작하는 문장 간단하게 why did you why did you bring me her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why did you를 조금 부드럽게 해본다면 why did you bring me here? why did you bring me here? why did you bring me here? 마지막 10번. 내가 언제 그 말을 했어? 아까 잠깐 봤던 이 문자 when did I try to give you money? 언제 내가 너한테 돈 주려고 했어? 그럼 내가 언제 그 말을 했어? 또 한국말은 어때요? 그 말 이렇게 또 말을 명사로 쓰고 있죠. 영어로는 말하다 동사로 바꿔주고 그때 대부분은 다 say라는 동사 쓰면 되는 거죠. when, did, I 뭐 한국말처럼 하면 동사가 하다예요. 그러니까 막 do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그 말이니까 the words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do 말고 뭘 쓴다? 동사 say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 it 이렇게 혹은 that when did I say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en did I say that? 해보세요. when did I say that?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 문장도 같이 배워봤고요. 쉬운 부분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문장 만들기 쉽다고 말도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의 일부처럼 한국말처럼 나올 수 있게끔 쉽더라도 연습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till next time I'm no mor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아멘